분양시장의 파문을 불러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틀 후면 그 베일을 벗습니다. 정부가 상한제 적용 대상지를 발표하겠다고 한 건데요. 대상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규제 형평성 논란도 벌써부터 점화되고 있습니다. 김현희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정량요건을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 정부는 지난 9월 기준으로 31개의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정량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서도 정부는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동단위로 선별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나 집값 상승률이 높으면서 향후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해 후분양을 시행하는 지역이 규제 1순위입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강남권과 일부 한강변 지역이 최우선 타깃이라고 예상하는 상황. 다만 실제로 분양가 상승률만 놓고 보면 9월 기준 분양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강남 3구가 아닌 성북구였던 만큼 규제 지역이 얼마나 많이 지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재건축 조합 등 주택 사업자의 이익이 큰 폭으로 줄어들 걸로 예상되면서 시장은 첫 적용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상한제 대상 지역은 재건축 초기 단지들이 가격 상승세를 멈추고 매수세도 잠잠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상한제 적용에 따른 청약 경쟁률 상승과 전매 제한 강화로 상한제 비적용 지역으로의 투자 수입 유입 가능성도 있습니다. 규제의 파괴력이 큰 만큼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정부의 입맛대로 특정 지역을 규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현희입니다.